광진구을 사례 광진구을 사례 앞에 살펴본 것처럼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진구을이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 40여 개 정도의 투표소를 각각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4대 제로입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의 승리를 거두죠. 민주당은 배회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 보시죠. 광진구을. 광진구의 유명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가끔가다 언론이 많이 보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씨.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이 어떠냐 한번 보시죠. 화양동, 광진구을은 모두 7개의 여러분들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40여 개의 투표소가 되어 있고 민주당 고민정에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7%를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하고 시당 후보를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14.3%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자양사동에서는 고민정 후보에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8%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B, C를 합쳐서 마이너스 11.6%를 뺏습니다. 그럼 총조작률은 두 개를 합친 ABC겠죠. 여기서는 총조작률은 23.4%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좌양사동 내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는 총합을 해보니까 좌양사동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4.4%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좌양삼동도 14.9% 마이너스 14.7% 좌양이동도 플러스 12.2% 마이너스 11.9% 좌양일동도 플러스 10.1% 마이너스 10.1% 다 이렇게 완전히 좌우대칭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조작을 한 거죠. 이 조작을 한 값이 여러분들 모양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그런 종이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딱 접었다 펴면 이게 자연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든 숫자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광진구얼 같은 경우는 4.15 총선에서 이렇게 딱 드러난 겁니다.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26%를 조작을 했습니다. 광진구얼에서 4만 5,40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이게 26%를 조작해 가지고 고민정 후보에게 13%를 대해주고 오세훈 후보에게 13%를 빼앗은 거죠. 오세훈 후보는 자기가 받은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갖다 바친 겁니다. 자기가 갖다 바친 거 아니고 강탈당한 거죠. 도덕질당한 겁니다. 고민정 후보는 실제로는 44% 정도 득표한 것을 보이는데 중앙선거관리는 57% 정도 득표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53%를 득표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선거관리는 40%밖에 득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선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수치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이 3번 하단에 있는 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한 총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이거는 조작된 값입니다. 고민정이 5만 4천 표. 오세훈이 5만 1천 표로. 고세훈이 고민정이 3천 표짜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전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다음에 당일투표에서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구해보니까 오세훈은 5만 7천 표. 고민정은 4만 8천 표. 엄청나게 조작질한 겁니다. 고민정은 실제로는 4만 8천 표를 받았는데 5만 4천 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는 발표를 한 거고 오세훈은 5만 7천 표를 실제로 받았는데 13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는 5만 1천 표를 받은 걸 발표한 거죠. 최종 결과는 승부가 뒤집어 놓은 겁니다. 승관위는 고민정이 2,748표짜리를 이겼다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26% 여러분들 뺏어간 것을 모든 투표수 레벨에서 다 수정 보완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게 다 당일투표수를 대 가지고 총후보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오세훈이 한 1만 표 차이 9,492표 차이를 이긴 겁니다.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그냥 광진을 사례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사례고 문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가 이렇게 이걸 다 덮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이걸 덮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덮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이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가짜입니다. 승관위가 발표한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를 완전히 조작을 해 가지고 조작을 하니까 이게 전산 흔적들이 다 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표. 조작을 하게 되면 이 후보별로 이 수치가 맞지 않거든요. 중앙선거관위에 발표된 자료하고 진짜 구한 거 하고 사전 득표수에 수치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숫자가 남아서 마이너스 1을 또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민정 국회의원이라 까불고 다니지만 이게 다 가짜인 거예요.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가짜가 그렇게 폼을 잡고 다니니까. 이 가짜는 건 가짜가 맨 마지막이니까. 오세훈이 5만 7점표. 고민정의 4만 8점표를 패배인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빻지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관위에 다 조작된 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고민정의 5만 4점표 받았다. 오세훈이 5만 1점표를 받았다.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된 세상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사하겠냐 이야기죠.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4.15 총선의 광진구 어림이다. 광진구 어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광진구 어림이다. 광진구 어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거구에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가 찬 거죠. 가짜들이 다 고함치고 다니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대법관들이 눈치를 좀 보고 있을 거라고요. 정권도 바뀌었고 국민들이 우리가 인천연수월에 민경욱의 원곡 소송 기각 이렇게 내리면 국민들이 반발할까? 국민들이 재앙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다 국민들이 할 거 아닙니까 살 길을. 짐승도 살 길을 찾는데 인간은 얼마나 살 길을 심하게 찾겠습니까? 대법관들은 국민들의 대규모 재앙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재앙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대법관들이 계산하고 있지 않겠느냐. 주판화를 그렇게 튀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람들이 민경욱 원곡 소송 기각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정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기가 힘들죠. 사람들은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비언어적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 최소한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4.15 총선 선교 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단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과 달리 3구 대선의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임기 보장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규모 재앙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계산이 서지 않으면 정치적 판단을 할 겁니다. 정치적 판단을. 그리고 특히 인천연수월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대법관 4명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조재현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그건 노회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좋은 의미에서 나이가 들면 현명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노회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계산이 서지 않으면 그러면 정치적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항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저항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들의 입장을 바꾸겠죠.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정의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 지갑에 그냥 내 배에 배가 불러냐. 지갑에 돈이 좀 들어오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건너뛰는 비가 없죠. 이런 불의와 불법을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입 싹 닦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각이나 이런 데 인선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좀 상당히 그렇게 근데요리ilot의 메원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내가ents한 걸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